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다니엘 기도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송도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아니 벌써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11월이 다가왔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 올 한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출장도 미리 다녀오고 그리고 만남도 뒤로 미루고 21일 동안 난주하기 위해서 또 체력단련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중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목전에 다가왔어요 이제 꼭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시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단단하고 굳어있다고 한다면 아니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시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시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첫째로 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 보곤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말했을까요? 왜 시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시는 작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 그 시 안에는요 생명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시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도 자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그치자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이 불모지에 파란싹이 도단하게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 사막이 이렇게 꽃으로 변했습니다 꽃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이 메마른 땅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소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는 밭이 뭐냐? 이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밭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여기 나오는 밭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밭은요 곧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그리고 걷는 모양도 다르고 너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지저분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깨끗한 마음도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마음, 강박한 마음도 있어요 단순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마음도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밭이 다 달라요 마음은 우리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인격과 영혼을 담고 있는 그르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반응을 좀 보여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말씀만 암송하지 말고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냐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꼭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해도 아직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유튜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데 꼭 굳이 여기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찔림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는다면 안 듣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속에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네 종류의 밭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밭에 속하는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을 알려면요 먼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씨를 뿌리죠? 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던가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쟁기로 갈든지 호미로 파든지 간에 일단 밭을 갈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씨가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과 잡초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농사 안 져 보셨어요? 그러니까 갈고 막 그대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돌 있으면 돌과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흙을 아주 잘게 부순 다음에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돌아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고랑에 있는 흙을 갖다가 얇게 흙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씨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방식으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아주 원시적으로 뿌려요 먼저 맨바닥에 씨를 뿌려요 맨바닥에다가 막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흙을 덮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씨는요 맨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도리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 방식을 알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맨바닥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고 그냥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어떤 곳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누물 속, 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씨가 어느 곳에 떨어졌던지 간에 씨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종자가 안 좋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종자가 좋으냐 아니에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는 똑같은데 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씨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익숙하니까 그냥 씨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라고요?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씨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럼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자 오늘날에는요 이 씨뿌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씨를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뿌리니 씨가 어디에 가장 먼저 떨어졌다고 말해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다져지고 다져져서 어때요? 굉장히 굳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곧 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잡다한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선입견 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의 밭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새들이 자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면 이 새는 무엇을 말할까요? 참새일까요? 참새일까요? 무슨 새예요? 여기 나오는 새는 뭘 말하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바로 다름이 아닌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새는 누구다? 사탄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간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진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먼저 이 말씀을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새가 먹었다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말씀의 능력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의 권세를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생 건보다 예리해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면 그 사람 속에 감춰진 죄가 드러나서 해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걸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면 안 해요? 마귀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님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어둠의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뺏어 간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거부하게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우서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생명의 보금의 광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자, 예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아주 막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꼭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려요 혼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잠이 안 오면 말씀을 펼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국에 나가서 너무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면 말씀 한번 볼까? 하여튼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뭐 잠일 잠을 가끔 자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은 근데 이상하리만큼 설교로가 딱 시작이 되면은 정몽주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몽몽한 주책바가지가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의 설교 끝날 때를 알아요 다른 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분은 막 일어나요 그분이 눈을 뜨면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제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전도사 때 성가대에 앉아있는 집사님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은 공개적으로 많은 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성가대에서 딱 찬양 끝나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정말 눈을 깨요 잠에서 깨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고 그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배 시간에 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까 편히 졸다 가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하냐 이만하지 않으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졸는 사람이 있으면 편히 잘 주무시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졸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껴오죠 여러분 총알택시 기사하고 점잖은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책망을 들었다고 해요? 총알택시 기사예요? 아니에요 점잖은 목사님이 꾸중을 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총알택시 기사는 늘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데 너는 왜 어째야 설교 시간만 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게 만드느냐 그래서 점잖은 목사를 꾸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잖은 목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실론자입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길가와 같은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 마음은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듬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박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강박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길가는 그런데 지금 돌박과 같은 마음은요 어때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인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열심히 교회 일도 해요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 교사 1년 하고 그만둔다 주차 봉사도 한 2년 하고 그만둔다 에 못하겠다 순장도 1년 하고 그만둔다 찔림을 받을지어다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교회를 보게 되면 내가 내년에 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내년에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둘까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돌박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그래요 돌박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실족을 합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자 그 넘어지는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로부터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실족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떤 환란과 박해이죠?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박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난이 오네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환란을 당했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형통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환란이 왔어요 안 하던 새벽기도를 시작했더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거 이때 실족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을 당할 때 박해가 임하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란과 박해를 당했을 때 곧 넘어지는가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왜 환란과 박해를 당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다음 주일날부터 왜 안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다 같이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좀 보이라니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2층에 있는 분들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뿌리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요 쉽게 넘어져요 저 나무 보세요 저거 찾느라고 내가 힘들었거든요 뿌리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깊지 않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게 되고 새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뿌리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해 보세요 감정에 의존한 신앙 오래 못 갑니다 감정적인 신앙은요 불이 확 타오르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 벌써 차가워져요 오래 못 가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단열 기도의 기간에 21일 동안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받으셔서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낸 가시떨기의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란 가시덤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는 팔레스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도리에 떨어진 씨앗이 우미 트자마자 말라버렸던 것과는 달리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요 조금 달라요 우미 싹이 트고 자랍니다 씨가 자라요 그리고 성장하기에 흙도 충분하고 습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씨만 자란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여러분 씨만 자란 게 아니에요 가시도 자란다고요 어쩌면요 씨보다는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심은 콩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냥 몰라도 그래요 그러세요 예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씨앗 뿌린 것보다도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잡초가 더 무성해진다고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꽃을 피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인데 말씀의 찔림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적어도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은 금요일 날 안 나오죠 그분은 지금 이태원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붉음을 즐기겠죠 근데 우리 중에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는 길가는 아니지만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상당수인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무엇이 말씀을 막는다고 말하냐 그러면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다 있지 그러면서 염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격은 뭐라고 말하죠? 대신 하나님께 아래라 아래라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아니죠? 반응을 좀 보여 보라고요 제가 요즘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원래 이런 체질은 아닌데 하여튼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오란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제 30년 전 사진이 막 걸려있기도 하고 가보면 지난번에 흥해지역에 갔는데 연합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연합집회를 많이 하니까 첫날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써가지고 왔어 제 옆에 앉아있다가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강사를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래서요 뒤에 앉았다가 눈을 떠봤어요 아니 그래도 적어가지고 왔더라도 나를 봤으면 그걸 안하고 해야지 그걸 써가지고 왔다고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원로 목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회에 걸려야 될 사람이 이분들이 원로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골골하고 허리 구부러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겠어요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염려에 매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염려가 염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사람 오늘의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염려가 우리 마음의 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막 엄습해 오잖아요 자식을 보는 순간에도 염려가 엄습해 오고 잠자리에 들며도 염려가 막 엄습해 오고 그럴 때에 염려가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염려가 막 엄습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염려 대신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염려가 내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염려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그러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걸려요 지금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재물은 물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받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재물이다가 아니라 재물의 유혹 그러면 왜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받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지 뭘 낳는다 죄를 낳는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꿇어 앉아 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안 읽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읽기만 하지 가난한 사람들만 하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청년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만일에 주님께서 오늘 꿈속에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신 분은 대부분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붙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에도 별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이 주님을 만나는 데에 최고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진리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건 관심이었고 최고의 가치는 바로 돈이었어요 만일 그 청년이 만일 그 청년이 주님이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데 이 가치 거 돈 뭐 그냥 팔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네가 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네가 이 물질보다 영생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자로 내가 알았으니 그만해도 되는이라 족하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자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복자이삭을 진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막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다 팔도록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청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아면도 잘하지만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혹시라도 실수해서 아멘할까 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내 인생에 주인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덜어는 좋은 땅의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좋은 땅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고 아니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요? 지킨다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순서만 하면 뭐예요? 자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반기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반기는 것처럼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듣기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른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가 접수를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자녀 기도의 기간 우리의 마음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경의적인 교회 붕을 이룬 교회인데 그 붕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할 텐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 저요 신앙생활 읽고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하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감격이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에게도 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감동과 감격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말씀의 씨앗이 길가와 같은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새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나라와인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구나 마귀가 나라와인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난 날의 세월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게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는 예배를 기다렸어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전 같으면 항상 뒤에 와서 기둥 뒤에 앉았겠죠? 뒷자리에 그런데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이 즉시와 즉시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좀 더 빨리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때부터 존버년의 믿음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놀라워할 정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대작이 뭐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은 씨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마음은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돌을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제거하시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어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질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